가사는 있는 아 진짜 미치겠네 우리 아픔이끼님 이런거 신청하지마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연주는 잘할 수 있는데 지문이 안돼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 내가 특별히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반해했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면 진정한 사람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내가 손 av 장редск하러 생각나opers 그러면 생각하실 그거는 저희는 스 Try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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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